말하는 책도 있고, 컴퓨터도 있고 약간 한국으로 치면 PC방 같은 곳인데 여기도 지금 24시간 오픈한 데가 있어서 잠도 자고 밥도 한번 여기서 먹어보겠습니다. 크리스마스에 내 카페를? 슬립 오케이? 슬립? 오케이. 되게 잘 좋아하는 생일이에요. 저희 인프트이기 때문에 어디에 저박혀서 가발이랑 좋아해서 여기는 한마의 자방 이렇게 생겼구나, 내 카페가. 내 카페가 약간 1인 컴퓨터가 이렇게 있고 조그마한 덕방 같은 게 있어서 거기 컴퓨터 밑으로 다리 넣으면 누울 수 있고 이렇게. 아, 진짜. 우재형 오늘 여행 크리에이터로 나왔어요? 다 하시네? 다투지구. 별게 다 있네. 보니까 내 카페 중에 좀 탑 티어네. 기설이. 굉장히 좋은 곳. 깔끔한 곳. 맛없는 자리. 오. 오. 그렇지 그렇지. 이거, 이거 꽁차는 말이야. 오. 무궁차. 음료수는 무한 리필? 네.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. 커피도 있어. 아이스크도 있고. 아침 일하는 커피 마시고. 오. 솔직히 여기 커튜보다 좋은 거. 얼마 정도예요? 15시간에 3만 원이에요. 오, 10? 찬데. 음료수 포함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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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좋은데. 우와. 우와. 진짜 방이구나. 이게 있는데? VR이 있는데? VR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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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 뭐가 있나. 진짜 많았네. 와. 맛있겠다. 우와. 밥이 좀 당겨. 밥. 오케이. 형이 내 카페 갔다 해서 가서 뭔가 꼬였나 보다 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데서 주무셨네요. 저 형 호텔 가면 꼬인 거예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는데? 진짜 우리나라 피가 온 것 같아. 되게 잘 되어있다. 이게 어쨌든 크리스마스라는 거 아니에요? 그거는 조금 아신 것 같아. 갑자기 외로워졌어. 뭐야. 이렇게 비교한다고요, 지금? 내 카페에서 물속을 갔어요. 역시 제안이 형. 오, 진짜 있는 것 같아. 이게 바로 성공한 짓다의 모습입니다. 축하합니다. 아, 물고기 진짜 같다. 크리스마스의 몰골이게 지금.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와는 조금 다른 크리스마스 모델인데. 저는 원래 좀 특이하게 보내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는 무조건 평생 기억에 남을 겁니다. 저는 혹시나 예쁜 서론에서 혹시나 트리 앞에서 사진 찍고 그럴까 봐 걱정했는데 PC방 좀 잘 됐는데 사실 왜 찍음? 나는 이것만 안 썼어도 그래도 우와, 우와 이랬을 텐데 한쪽이 너무 쓰리더라고요. 매일 새로운 E&A.